이 노래야 꼬이노래 아니야 꼬이노래 잘한다 친구들 함께 욕수로 취한 밤 네 생각에는 힘들고만 그는 어제 삼았어 늘 혼자였잖아 반대는 널 구원이라 믿었어 멀어지기 좋은 일 그것만 기억해줄 수 있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다는 걸 가끔 넌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고문에 비춰 당장 하고는 아프지 않니 나는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남겨줄게 아빠 아빠 어디있어? 이제 비광님은 카메라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 진짜 열정적으로 너무 좋아 엄청 좋아하네 이번은 바로 이번은 바로 이번은 바로 데뷔 5년차 래퍼이자 대세대인 딘윤씨입니다 우와 대세대인 딘윤씨입니다 왜 이렇게 잘해? 대세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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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가 널 기억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나의 곁에 날도 없네 그쵸 닥창하곤해 나쁘진 않니 널 이거도 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너의 곁에 잠시 사랑 다 주는 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부모 아 으 으 으 으 으 으